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걸 다 언제 살지 굉장히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또 이 안에 인연 눕기 있었던 모습은 한번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깁니다 아유 또 깔끔하게 원래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한다고 예 좀 난장판을 좀 이제 또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들 이제 나중에 이사하게 되면 더 깔끔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놀러 오세요 여기 네 2년 넘게 있었더니 공간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예 보시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하 정들었던 공간인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의 마지막 모습일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습을 남겨놓습니다 아듀오 홍은동 아듀오 홍은동 이렇게 싹 빠졌습니다 아 진짜 옛날 그 느낌이야 자 이렇게 허대문 추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마이 이상원 TV 뮤지엄 자 지금 짐 들어오기 전 모습입니다 평수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 이 평수 안에다가 꽉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럼 반짝 가져오겠습니다 어 오케이 형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많이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부산에서 오셨어요? 네네네 어 새벽 5시 그럼 이거 도와주시고 바로 내려가세요? 어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도 아니고 상리나 음 일단 취미 자체를 재미있게 같이 즐기는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더 하고 싶다고 불러다녀야겠어요 입장은 빼고 오신 건가요? 월차 안 했어요 원래 월차 안 했어요 월차 안 했다고요? 월차 안 했다고요? 월차 안 했다고요? 네 쉬는 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한테? 아 이거 월차 안 했으면 쉬는 날이죠 뭐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니까 아 너무 쓰레기 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하자고 내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상호님이 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언제 있어가지고 귀찮게 해 드렸어요 언제 가냐고 언제 가냐고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천군 만나고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제가 네 부산에서 오셨다고 얘는 어차피 내가 키운 애기 때문에 얘는 오면 와야 돼 아 그렇죠 파이팅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맙고 아니 안 그래도 얘기하다가 이사한다 그랬더니 본인이 또 근데 너는 그래도 쉬는 날이잖아 네 다행히 쉬는 날이잖아 아니 뭘 잘 쓰고 아 알지 아 알지 지금 쭈껴 썼었지 미안해가지고 이따가 또 또 다른 분들 오실 건데 그럼 진짜 사람이 중요하고 아 알 원래도 중요한 건 알았지만 하 더 절실해 나 필요하니까 내가 내가 필요할 때 진짜 찾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 너무 많지 진짜 잘나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악수를 갑자기 악수를 오오오 너네 잊지 않을게 진짜 할게 저 자리 좀 좋은데 오 네 그래 놓고 네 네 처음에는 그분은 제가 호칭 부탁하려고 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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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바미가님 네 자바미가님 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 채널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거 한다던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꺾어야지 꺾으면 꺾으면 더 드는 사람이야 아 진짜 안 꺾고 살짝만 받을 도전한 직원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실화해? 너무 먹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가서 응 그레이트 파이블 찾아야되는데 아 이거는 갖고 오신 거예요? 진짜? 갖고 오신 거예요? 갖고 오신 거예요? 기증하는 거예요? 아 IDE 마이 에 아 아이 뭐 말 필요 없어 대단히 대단히 남의 아 아 아 한 3분의 2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3분의 1 이제 오고 있고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물론 몇 변동사항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최근에 수집을 많이 했었던 전대물들을 두르려고 해요 그래서 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전대 로봇들 지나면 여기가 레고존 그래서 레고 설치를 이렇게 할 거고 목표는 여기 가운데 좀 기차 정도 돌릴 수 있게 센터를 좀 둘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시간 걸려요 지금 그래서 여기 레고존을 지나면 여기가 그 스태츠들이랑 피규어들 조금 넣는 장소고요 이것도 가운데 그때 이제 디오라마 해놨던 큰 거 그게 여기 센터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피규어들 제 주력이 12인치 핫토이들도 이렇게 쭉 넣는 거 들어갈 것 같고 이쪽 라인에 이제 뭐 또 다른 로봇들 있잖아요 건담이라든지 마크로스라든지 이런 건담들 넣고 뭐 용자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랜스포머 가고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를 이제 특별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갖지 못하고 저희 굉장히 궁금해 하실만한 것들 여기다가 좀 특별 전시를 이렇게 기획전으로 한 번 해보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섹션은 크게 로봇, 레고, 스태츄, 피규어, 특별 전시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 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앞으로 제 촬영 장소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지금 내일부터 설치가 될 건데요 시크릿 도어 비밀의 문이 여기 딱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너무 저도 기대가 되니까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? 세팅이 되면 쭉 한 번 또 자세하게 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생각보다 진짜 오늘 와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지금 아직 다 완장판이잖아? 천천히 하나씩 더 정리해봐야지 어때? 종훈이 너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까지 왔냐? 아 저도 미션 봤잖아요 거기서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있는데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온다고 조금 더 사실 모았어요 조금 더 안 뜯고 박스로 있는 애들 다 오고 집에도 있었어요 박스로만 왜냐면 거기도 박스 줄 데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쌓아놓고 여기서 또 또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해야죠 핫토이 핫토이 대로 하고 식당 좀 충전하셨어요 자 움직여 우리 야근이야 다 일어나 가 빨리 헛거져 본인 거 다 해 발대 피가 안 아픈 것 같아 어흑 네 IRA NO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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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